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해서 조금 쉬려고 했는데 또 영상을 올려 드리지 않으면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지난주 각 섹터별로 성적표를 좀 갖고 왔어요 5일치 자료인데 가장 그래도 지난주에 성과가 좋았던 섹터가 엑셀C였다 요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죠 그리고 가장 좋지 않았던게 XLK 요거는 기술주들이 들어있는 ETF 섹터에요 그 다음에 U, Utilities, Financials 이건 금융부문이에요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XLY 이건 뭡니까 Consumer Discretionary 섹터에요 그래서 요게 스파이더 ETF 인데요 혹시 스파이더 ETF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관련 영상을 만들어 놨고 제가 영상 아래에다가 링크를 좀 달아 놓을테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알고싶은 분들은 꼭 그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뭐 나머지 여기 헬스케어도 있고 그 다음에 Materials 그쵸 인더스트리얼 이렇게 쭉 있어요 요건 그냥 이랬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그 투자자들 투자자들 그 센티멘트 심리를 조금 볼 수 있는 그 ETF들이에요 KRX부터 해갖고 XRT가 지난주에 그래도 좋은 성적을 좀 보였다 근데 KRX가 뭐냐 요거는 아 그 로컬 뱅크 그러니까 지역은행 지수에요 ETF 그래서 이제 요거를 KBW 나스닥 리지널 뱅킹 인덱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그거는 어제 제가 제 영상에서 다뤘던 채권금리가 계속 올라서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요게 3개월치거든요 3개월치 3개월치로 봤을때 지금 0.5 에서 지금 0.85 정도까지 확 올라갔어요 그쵸 몇 프로에요 그러면은 그쵸 한 30% 되나요 예 그 정도 될 거에요 30% 40% 그쵸 그래서 음 많이 올랐는데 요게 지금 그래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MJ는 요거는 캐네비스 대마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좋았고 그 다음에 EEM 요거는 이머징 마켓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아닌 아시아권 그 국가들 지수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DJT 온 트랜스포트 물류 그러니까 물류쪽 섹터도 괜찮았고 FDN FDN 은 뭐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이게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나온 다우존스 인터넷 인덱스 펀드 거든요 그래서 요거 뭐 다우존스의 무게를 조금 반영하는 ETF 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아마존도 있고 시스코도 있고 넷플릭스 세일스포스 페이스북 이런것들이 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HYG 요거는 하이일드 에요 하이일드 채권들 중에 금리가 높은 것들을 이제 모아둔 그 펀드라고 보시면 되요 그 다음에 XRT 요거는 리테일 섹터 이렇게 지난주에 괜찮았다 그래서 아마 요걸 보시면 KRX 가 이렇게 높은거 보면은 로컬 리지널 뱅킹 섹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건 뭐 각자 알아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 테슬라 얘기가 나왔죠 테슬라가 지금 중국정부로부터 리콜해라 막 이런 명령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스펜션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다 교체 해줘라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어 이거에 대해서 지금 테슬라가 어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아 서스펜션에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는 그동안 이거 다 승인도 다 제대로 받았고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좀 어 어 그 공식 자료를 좀 배포 했고 그러면서 거기 내용을 보면은 아 뭐 도로 사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혹시라도 뭐 그 뭐 중국 도로 사정이 나빠 나쁘다 이 얘기보다는 도로 사정에서 서스펜션이 좀 맛이 갈 수도 있다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서스펜션에는 결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울퉁불퉁한 이제 도로들이 워낙 뭐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걸 좀 감안해서 그런 보도 자료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이게 오프로드 차량이 아니고 또 세단이기 때문에 고급 세단 이잖아요 모델 sx 면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 봤을 때 전혀 문제 없다 근데 어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뭐죠 아 이게 혹시라도 중국이 자국 내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이런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차트를 갖고 가봤어요 하나는 니오 테슬라에요 그쵸 그래서 니오가 지금 3개월 동안 똑같아요 이렇게 쭉 올랐어요 투자자들은 이런 차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쵸 그냥 쭉 우상향하는 그리고 테슬라도 계속 상승을 했지만 여기서 지금 그쵸 주식 분할을 한 다음에 아 약간 횡보하는 구간에 놓여 있어요 그쵸 그래서 중국이 니오를 자국 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는게 아닌가 아 두 번째는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혹시라도 이거는 제 머리에서 지금 나온 건데 이 그 중국은 이제 공산당 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뭐라고 입김이 굉장히 뭐 절대적이잖아요 뭐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혹시 야 테슬라 니네 우리 정부에 좀 더 짜옹 좀 해봐 더 로비를 좀 해봐 이런 신호를 간접적으로 주는게 아닌가 로비 야 우리 돈 더 줘 약간 이런 식의 압박을 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게 이 세 términ 이거 한 segregated 이건 내 피셜이니까 그냥 웃자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럴럴가능성도 1%는 생각해보자고요 이렇게 애써서 뱀거ếu 요리해서 괜히 다르게도 돈 더 내와 보으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otz Dunn avement 이런거 생각해봐야 돼요 뭐냐면 자 이게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생산된 차량들이에요. 그쵸? 대상이. 근데 이 차량이 어디서 생산이 된 거예요? 이게 캘리포니아의 프리먼트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게 리콜을 하게 되면은 미국도 영향을 받고 EU, 유럽도 아마 들여다볼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도 이걸 리콜해야 하나? 그쵸?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최대한 이걸 리콜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응했다가는 미국 쪽하고 EU 쪽에서도 들여다보고 똑같이 이거를 리콜하라고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생산된 차량에 거의 제 생각에는 제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기차 섹터를 잘 안 들여다봐요. 테슬라도 잘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프리먼트 공장에서 이때 생산된 차량의 거의 한 95%가 되지 않겠나. 대부분의 차량이 그러면은 서스펜션을 다 리콜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대로 해주게 된다면은.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걸 강하게 부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중국에서는 혹시 자기 자국 기업을 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또는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저는 굉장히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냥 제 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돈 뜯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튼 뭐 이건 각자 좀 알아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저는 가볍게 말씀을 드려요. 제 시각에서. 제 시각은 남들하고는 굉장히 좀 달라요. 보는 시각이.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베스트 에일라인 보자고요. 여기에 항공주 중에 하나죠. 그쵸? 근데 보면은 어제 이 애널리스트들이 프라이스 타겟트를 다 올렸어요. 레이먼 제임스부터 해갖고 뭐 크레딧 스위스, 코엔, UBS 그룹, 모겐 스탠리가 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평균적으로 대략 한 10% 업 시켰어요. 그래서 와 왜 이렇게 다들 너나 할 거 없이 올렸지? 하고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1년치. 이거는 1년치예요. 1년치 차트를 갖고 와봤어요. 자 이게 보면은 저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차트 분석 이런 거 못해요. 실력이 워낙 없다 보니까는 이런 걸 못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두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보라색이 있어요. 보라색은 50일 SMA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동평균선이에요. 그 다음에 연두색은 초록색, 녹색은 200일 이동평균선이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여기서 만났어요. 만났고 이거를 좀 뚫고 올라간 시기가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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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렇죠. 그때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애널리스트들이 타겟 프라스를 막 올렸어요. 생각해봅시다. 이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소위 고액 연봉을 받는 애널리스트들이 굳이 왜 이때 목표 주가를 올릴까? 저는 항상 이런 게 불만이에요. 그러면서 또 애널리스트들을 막 얘기하는 거 막 100% 믿고 막 그러는 게 저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약간 못마땅해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특히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라면은 그래도 글로벌하게 굉장히 인정되는 애널리스트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타겟 프라이스 이런 거를 이때 내놨어야지. 다 옳은 상태에서 왜 이런 걸 내놓느냐. 저는 이게 퀘스천이에요. 진짜 정말 실력 있는 애널리스트라면은 이때, 이 시기, 이 시기 때 이렇게 얘기 나왔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때는 누가 봐도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정말 모르는 시기에요. 근데 분명히 이 애널리스트들도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봤겠지만은 이 차트를 또 그 중시를 하면서 저런 식으로 아마 내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이렇게 뚫고 안정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리기가 심적으로 부담이 덜해요. 그쵸.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기에 올린 게 저는 조금 이건 뭐 애널리스트라고 해놓고는 이럴 때 다 올리네. 이건 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그거는 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주식은 폭등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목표 주가 상향을 이때 안하고 이때 했다는 게 조금 저는 좀 신뢰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항공주들은 또 접근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다른 항공 회사들 보면은 유나이트나 또는 델타 이런 데는 저게 있잖아요. 국제선이 있어요. 월드와이드 글로벌. 글로벌 노선이 있는데 지금 글로벌 노선이 실은 돈을 벌어다 주는 노선이거든요. 장거리고 그 다음에 해외고 그리고 주로 이제 비즈니스 트래블이 많아요. 그 장거리 구간은 근데 요즘 미국 회사들도 좀 해외 출장을 거의 뭐 엄청나게 줄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비즈니스 석을 사는 코프레트 고객이 별로 없고 대신 러브는 사우스웨스트는 제가 알기로는 주로 이제 미국 내에서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제 노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수요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 이런 인터내셔널 이런 노선에 걱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름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면에서 조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우스웨스트 에일라인은 이러한 특징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제가 팀 케이크 멤버십 갖고 계시는 분들 온라인 오프 모임을 할 건데 이번 주말에 주로 이제 토요일날 10시에 좀 했었는데 이번 주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한 것처럼 토요일날에서 일요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일요일 오전 10시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특히 미국 쪽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편안한 시간대에 참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토요일날 오전에 오전 새벽 6시 5시에 접속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편한 시간에 접촉하시고 그리고 오전 10시 일요일 오전 10시면은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종교 행사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좀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늦잠 주무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1시간만 좀 일찍 일어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시니까 오전 10시 그래서 요걸 할 거고 그 오늘 이번 주 일요일은 제가 어 이것저것 좀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애플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바이든 요거 대선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됐을 때 어떤 걸 나는 예상하는가 이런 거 좀 가볍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때 팀 케이크 멤버들은 그때 되시면 그때 접속해서 저랑 같이 농담 따먹기를 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시고요. 뭐 이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테슬라 부분은 그냥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좀 해 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멘